할머니가 23년간 해온 근육운동과 유산소운동, 단백질 섭취 위주의 소식식이요법, 그리고 아버지 87세, 어머니 92세까지 장수한 장수집안의 유전자 등을 건강한 노년의 원인으로 꼽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건강한 장수 노인의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다. 사람 몸의 최소 단위인 세포에는 염색체가 있다. 이 염색체의 끝단, 텔로미어의 장수의 비밀이 숨어있다. 2009년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녀는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를 통해 노화의 메커니즘을 발전했다. 인간의 몸은 10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내에는 염색체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는 분열하며 분열을 할수록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 길이는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한계치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인간은 노화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어떤 경우를 통해 테러스는 컬이 있다면? 테러스는 장수는 중심이 생성될 때까지 정도의 시스템을 한계적이야치에 관한 것을 보호해 그래서 이 시스템의 경우가 더 나아질 것이다. necessarily summer or greater, not only lead to an aged cell that doesn't function well, it can actually lead to cancer when the chromosomes fuse with each other, because the ends are no longer protected because of their diseases.